전국 사과생산자협회가 전국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회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 아오모리 외화재배연구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이론과 현장 컨설팅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전국 사과생산자협회는 전국 30개 시군에 1천여 명의 사과재배 농가가 소속돼 상호 기술 교류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사과재배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